안녕하세요. 저희는 유슬기 백인태 듀엣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께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입소문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2020년 최고의 음악공원 바바로티를 소개하고 추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남자, 여자, 테너, 바리톤 다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성악가 중에 바바로티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바바로티가 드디어 영화로 나왔습니다. 영화 바바로티는 온 우주가 사랑하는 루체아노 바바로티의 목소리와 다시없을 3테너 공연들을 압도적인 사운드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화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이 영화를 사실 먼저 봤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봤는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과 전열을 느낄 수 있었고 바바로티 선생님께서 살아생전 명곡들을 남미셨죠. 원래 있는 곡들을 바바로티가 부르신 거지만 정말 본인의 색깔대로 잘 부르신 곡들을 다시 한 번 들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. 정말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온 것 같고 항상 교과서 같은 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했었는데 바바로티 선생님이 노래하는 공연들을 처음으로 영화를 했다고 하네요. 커다란 체격의 수염, 손수건부터 여기서 더 깊은 소식은 저희가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. 언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? 1월 19일, 1일 오후 2시, 119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영화 바바로티를 볼 예정이고요. 저희가 무려 두 곡이나 특별히 바바로티가 너무나 사랑했던 곡을 여러분 앞에서 라이브로 마저 두 곡을 불러드릴 예정입니다. 만약에 바바로티 영화가 아니었다면 저희 뒤에도 노래를 안 했었거든요. 여러분 영혼을 뒤흔든 전설적인 공연을 듀에트와 함께 관람하실 준비가 되셨나요? 영화 바바로티는 전국 극장에서 절차인이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. 극장에서 꼭 확인하시고 저희 듀에트가 느낀 감동, 그리고 전율을 다시 한 번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1월 19일, 일요일 오후 2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만나요! 듀에트였습니다!